조선민주도인민공화국 방년회의 선명 군족의 대북상화폐 조질은 이명박 역주폐당의 만고 대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우리의 중대 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이명박 역주폐당은 괴뢰 육회공군 부대들의 경계 비상과 전투 비상을 하더라고 전쟁 전야의 충돌 분위기를 조성한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흘뜯고 만고하고 귀락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른 데 대해 우리는 시선은 격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만약 조국이 부른다면 단숨에 달려가 조국들이 아성을 짓뭉겨버리고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를 일으켜야 말겠습니다